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세상에 모든 똥 이야, 피아노 잘 치네 똥 중에서도 피아노 똥이 있다 피아노 똥? 배가 나 똥똥똥마려 시원하다 아니, 그게 아니고 피아노 건반처럼 흰똥, 검은 똥을 같이 싸는 친구가 있어 그게 누군데? 하쿠나마타타 잠보, 여러분 안녕 잠보 잠보, 도마뱀 안녕 도마뱀 몸도 길쭉 도마뱀 몸도 길쭉 도마뱀 몸도 길쭉 길어도 괜찮아 하쿠나마타타 길어도 괜찮아 하쿠나마타타 잠보는 아프리카어로 안녕이란 뜻이야 내 똥똥 잠보 인사하고 싶대 도마뱀 몸도 길쭉하니깐 똥도 길쭉해 기다려 지금 나오니까 도마뱀 똥 도마뱀 똥 도마뱀 똥 도마뱀 똥 도마뱀 똥 근데 왜 태어난 똥은 누지? 신기하다 하얀 건 오줌이야 오줌이랑 똥이 같이 나온 거지 아 나도 오줌이랑 똥이랑 같이 나온 적 있어 뭐 먹고 산 거야? 도시락을 바비를 똥 우리 도마뱀들은 뭐 먹게? 지렁이? 그리고 또 귀뚜랑미랑 여기 밀원도 밥 먹자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늘 맛있는 반찬이 많네 잘 먹겠습니다 귀뚜뚜뚜끼뚜라미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지렁지렁 지렁이 음 음 음 음 음 우와 잘 먹었다 너무 먹었나 나 또 똥 마려 도마밤은가 만들기 어떤 똥이 나올까 어떤 똥이 나올까 동글동글 똥 길쭉길쭉 똥 도마뱀 똥은 피아노 건반처럼 흰색 검은색이야 오줌과 똥을 같이 싸서 이런 똥이 나와 오줌은 흰색, 똥은 검은색 도마뱀 똥 꽤 재밌지? 납작납작 똥 똥똥똥똥똥 시원하다 시원하게 잘 나왔네 멋지다, 피아노 똥 나도 응가할래 도마뱀이랑 응가할 친구 똥똥똥똥똥똥똥똥이 아 땅냐방냥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TV 유치원